문화바던 교실이다 뭐 laser 안녕하세요 야 이거 학교 아니야! 얘들아 조치와. 문을 닫고 들어와야지. 왜 방탄고에 온 걸 환영한 게 아니냐고. 여기 왜 온 거죠 방탄고? 뭐? 아 나 알 것 같아. 학교 관련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같지 않아요 학원? 저 살짝 조심스럽게 퀴즈 예상해 봅니다. 책상이 몇 개 없네. 골든벨 이런 거. 어떤가요 어두운 님? 이렇게 학교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달려라 방탄. 태루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와우.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방탄. 아 태루 만들시다 그냥. 태루 만들자. 기억 안 된다. 달려라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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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한 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의 숙제이자. 숙제이자. 그쵸. 다시 돌아온 꽁트입니다. 아 꽁트. 꽁트. 옳지 않아요 꽁트. 꽁트 써야지 선물이죠. 꽁트. 아 꽁트라니. 예전에 한 번. 크게 한 번 되었죠. 꽁트의 성사로. 네. 크나트 맨북을. 얻고.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 맞아 맞아.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되나. 편집의 의미였죠. 또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의 데뷔와 함께 같이 한. 감독님과 작가님이. 네. 인공업을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꽁트는 해야 돼요? 이번에 꽁트는. 학교 글쎄. 완전히 자유로운 꽁트는 아니고요.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포함된. 좀 짜련된 꽁트를 하고 싶어요. 그게 더 좋아요. 그폰 있는 꽁트.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본을 안 하면. 선생님으로 하겠어. 교탁 밑에 보시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정국아 통 갖고 와. 어? 야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생. 학생이 있을 거고. 보건선생님. 꼭 꼭 이런 막. 영어 선생님이 있을 거고요. 애완동물. 보건선, 보건선. 영양사. 그냥 뽑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라. 자. 이제 꽁트로 짜서. 어느정도 이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아. 너가 여기서 한 개씩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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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야 하나씩 나눠줘. 어차피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통과아 너가 나눠줘. 그래 야 별로면 종국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 종국이만 때리면 되는 거야? 자 하나씩 그냥 나눠줘. 자.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 자 우리 한 번에 깔까요? 까볼까요? 자. 제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죠. 한 번에 깝시다. 그렇죠. 자. 자. 하나 둘 셋. 띠링. 착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저 오늘 저라고 온 영혼생인데요. 아 잠깐만. 아 오늘 주인공이다. 아 나 신데레 신데레. 개혁 한번 소개해주세요.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여리. 신데레 남고생입니다. 나의 슈퍼. 저는 오늘 전학 온 여고생입니다. 미나미 미나미. 갑시다. 저는. 생각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딱 형인데? 딱 형인데? 동그란 안경을 손에 쥐을 취합니다. 묵묵한 종교에 있어요. 오. 종교 1등이라고요? 비가요? 비가? 먼저 리선아 시선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하하하하하하. 시선집중이긴 하네요. 네.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미소천사 반장. 나네. 나네. 저는 진짜 안 어울린 거 골랐어요. 늘 감수성에 빠져있어 눈물이 많은 문학선생님. 어 눈물 많은 거야. 하하하하. 아버지가 문학선생님인데 또 문학선생님인가요? 하하하하. 뭐 어느 하나 정상인끼리 들어오네요.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금 대학들을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단열화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들. 하하하하. 연기자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편의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시고. 아 좋네요. 보여주세요. 가 봅시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달려라 방탄. Let's go. ya let's go. 1달 런센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구호 하나는 돼요. 시작. 하셔야죠. 아니요. 저는 이제 베이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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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